가정의 장군이 약속하게 두 명 명 성립한거죠. 그때 승리한 사람이 윤디 세우셨다고 하는데 윤디 세우고 장군이 승리한게 우리 분의 아이아스 장군이 우리 윤디 세우신 감사들을 죽이면서 번호로 나갔어요. 근데 우리 아이아스 장군이 다음날 해보니까 자신이 죽는게 감사가 아닌 돼지대. 이렇게 아는게 속대였던거에요. 자신이 미쳤다라고 생각하는게 자살을 배우지만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